워터탱크 밑에 모래까지 였어요. 모래봤어요. 모래. 저희는 3톤 모래를 샀어요. 워터탱크를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아마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밑집에서 알려주신 곳에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괜찮다고 해서 주문을 했어요. 워터탱크 왔어요.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. 저희는 플락탱크에서 오더했고 5,000 사이즈에 2,500 냈어요.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 코로나 걸려서 못 오고 트럭이 빠져서 못 오고 거의 두 달 만에 받은 것 같아요. 뭔가 기계로 이렇게 딱 놀 줄 알았는데 거의 손으로 다 옮겨가지고 하더라고요. 이곳에서 오더탱크를 가져갈 거예요. 이곳에서 오더탱크를 가져갈 거예요. 수풀이 됐네. 왜 다 됐는데 왜. 엄마의 극성. 너무 많아서 기왕일지 모르겠지? 모르겠네. 귀찮아. 자기야 안녕. 저희 베 icable 피시랭. 저는 고춧가루가 너무 고춧가루가 더 이상해요 맛을 재져버리면서 정신이 많이 안맵니다 그냥 동생이 많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계란을 먹으면 좋겠어요 아깝게 다 먹으면 좋겠어요 아깝게 다 먹으면 좋겠어요 아깝게 다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지요 너무 맛있지요 아직도 먹으면 좋겠어요 뜯어먹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